어... 기본적인 것들 다 올리자 그냥 시간 집중 중가 아 이건 안되네 한 개 더 모자르네 아이템 먹은 것도 거의 패스하면서 왔다고? 그랬나봐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보이더라구요 엔드콘님 엔드곤님 어... 스티크 한 개 고맙습니다 서포터까지 환영하구요 스티크 한 개 고맙습니다 와... 이지스 암이야 이지스 암 이 상태를 지나가야되나보다 저게 운좋게 다리가 걸린거야 저거 이걸로 어떻게 올라가냐 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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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지는구나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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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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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저기서는 한방에 가야되나본데? 이게 좀 로딩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씩 로딩이 걸리면 현자 타이머죠 음 그래야겠어요 딱 멈축해놓고 대시로 박아버려야겠어요 아하아 오우 야 방금 배 찔리는 줄 알았다 와아 이건 또 무슨 이제 뭐 여기 지나가야 된다고? 오케이 오웅 으아 으아 으으아 떨어지면 간다 이 다음은 어디로 가? 아 그냥 점프구나 이건 뭐야 오 잠깐만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 야이씨 아 저것도 시간하면 걸고 가야겠네 저거 저것도 시간 한번 걸고 가야겠어요 시간 한번 걸고 아 완성시켜놓고 여기서 한번 걸어두고 가 가 가 아 여기서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느린데씨 가야겠다 그 끊기지 않는 대시로 가야겠다 시간을 아예 정지해두는 걸로 가야겠다 내 몸이 빠른 거 말고요 시간을 정지해두고 가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이렇게 해두고 됐스 이렇게 저것도 두 종류가 있거든 아 이거 초능력 게임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너닝맨 시간을 지배하는 자 게임 지금 세상이 망하려고 그래 시간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그 시간이 균열되는 그 코어 핵코어 옆에 있었던 게 주인공이어서 얘는 시간이 세상이 균열이 지금 나고 있는데 자신은 시간의 힘을 얻었어 와 everything is broken in chaos frozen and no one would know come on come on come on 후아 와우 와우 와 다 무너져 탈출해야 돼 가자 아어어어어 피아파서 한쪽 배야겠다 만약에 당신의 계획을 불편해 받았을 때. 그것을 시키자게 만드신다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시작은 끝까지. لا가 없을 수 있. 이거 좀 비판이 없어요. 그냥 그 ship을 걸어가며 가고 있는 건지 바닥에 들어요. 시간은 머물러가고, 힐을까지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리고 안고가가 없었습니다. Paul은 끝까지 끝까지. 그는 처음에 먼저 봤습니다. 보게 되나요? 우리는 그 다음 간에 가게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거네 그 이유를 준비했다는 거네 이 사람들은 그 일을 막으려는 거고 일어나질 않게 시간의 균열을 크 과거로 가서 위를 데리고 오는 거 아냐? 설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한다, 난 와, 진짜 재밌어지네 타임머신 수리를 위해 소피아를 도와줘라 베스의 2010년 계획 2010년으로 시간여행을 해 대항책을 훔치려는 베스의 계획 관련 차트 및 계획서입니다 소피아가 저 타임머신 작동시키면 자신이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데 그 타임머신을 위해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왜 저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간을 통해 시간을 통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번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방향은 없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친구는 계속 잘 못해. 기능을 잘 못해. 좀 이상해도 봐주시고 안녕하세요 플레이시간은 한 7시간 8시간 정도 된 것 같고 이거 쓰러트리고 가네 윌은 다음 단계에 대해선 우리 어렸을 때 윌이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 기린 인형이 말하는 것은 내 기린 인형, 내 기린 인형 나도 있는데 그리고 이상해 지금 이건 뭐 딴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진행하구요 어허 어허 전력 계정기가 꺼졌어요 다시 설정할 방법을 찾아요 중요한 건 전력이구만 거기다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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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 가서 윌을 구해오는 건 아니네 어 윌에 대한 그런 자료를 구해오는 거지 윌이 만들었던 빨간불로 이어진 케이블을 따라가네 빨간불로 이어진 케이블을 따라가네 응 여기서 이제 할 거 없어 따라가라고 하니까 내려갑시다 잠깐만 내려가는 게 아니야 여기야 위야 아하 어 저기야? 저기 갈 수 있어? 우와 갈 수 있네 한 개 더 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개 더 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하나가 더 남았대죠 저기 위네 저기로 어떻게 가지? 아하 저기로 뛰고 저기로 가야되고 아 요 위로 저 위에가 아니라 저기로 어떻게 가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겠어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점프해서 저기를 눌러야되는데 으음 저길 가는 방법은 모르겠네 쓰읍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애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이 정도는 안 죽겠지 이 정도는 안 죽겠지 야 뭐야 길이 다른데 있어 이럴 수가 엄청난 정보가 있다고? 어디있냐 너 어디있냐 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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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무슨 정보길래 이럴까요? 알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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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 모든 파일들을 그 USB 스틱에서 모나르크 스틱에서 모나르크 스틱에서 그 아하 그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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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에 올려둔 오케이,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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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1999년 월리엄 조이슨 1299년 첫 경험 이후 휴먼 테스팅 실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사람 인체 실험 타임머신 모두가 죽는다는데 올 다이 킴 진짜 오랜만에 켰지요 단재재앙의 호빗의 얼굴이 보일 뿐 이 영화 배우가 보일 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듣기 힘든 컴퓨터가 완료되어 컴퓨터가 완료되어 내가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 대해 그 자리에 대해 변할게 뭔가 지금 뜬거 같죠? 왜이래 형! 형 왜이래! 총 맞았어? 왜이래? 헐 1999년 타임머신 실험 준비 완료 성공하나 죽거나 가까운 미래의 이 1의 이 위치로 이동 5분 후에 미래로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대충 그런 내용이라고요?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게 형이네 이게 모든 것들은 우리 가족의 집에서 기린이네 이리로 가는 길이 맞나요? 음... 음... 뭐죠? 뭐지? Toto Toto? Toto? 저의 성인이지도네 이거 만들었고? 여기가 아직 안 됐다고? 와 나 좀 소름 돋는다 이거 데스가 과거로 왔었네 작 that woman it was you everything I told myself would happen dead every detail for better or worse came to pass and couldn't be changed our fate is laid out before us jack everything that happened to get us here every sacrifice that was made they're all a part of this path and they can't be changed or undone bath when we step in that time machine you will 자신을 볼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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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아 길이 많네 와 여기서 헤맸으면 큰일날 뻔했네 어 이거 어떻게 한다 그냥 가야돼 검은색 화면 되는거 힌트라구요 아 예 스캔입니다 힌트라 보기에는 그냥 모든거 다 스캔할 수 있는거에요 상대의 그런것들도 감지할 수 있는거구요 한번에 좀 내려가는길 만들어두었을거 같은데 역시 활성화됐어요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괜히 여기서 아까처럼 검은색 화면 되었을거에요